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어 강사 혜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쓸 생활에서 자주 쓰는 베트남어 표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다 했어? 다 했어요? 라고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베트남 연쌤 능비했고 연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뭐뭐 다 앗 엇 했어요? 를 의미는 뭐뭐 과거 아니면 지금 그 행동 아니면 행위를 완전히 그리고 끝났는지 완료했는지를 묻는 편이에요. 이 표현을 사용하면 사대방에게 어떤 일이라 아니면 과제를 이미 끝났는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밥 다 먹었어? 일 다 했어? 아니면 숙제 다 했어? 라고 그 표현은 베트남어를 말하고 싶으면은 뭐뭐 섬쥬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뭐 다 했어? 섬쥬? 뭐뭐 섬쥬? 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제 다 했어? 아 만약에 뭐 친구 아니면은 그 애기한테는 뭐 숙제 다 했어? 숙제 다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베트남어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로 말하면 숙제 마이 덥 왜이냐? 마이 덥 왜이냐? 숙제 마이 덥 왜이냐? 숙제 마이 덥 왜이냐? 그러면은 숙제를 다 했어? 숙제 다 했어? 바이 덥 왜이냐? 바, 다, 람, 성, 쥬어? 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바이 덥 왜이냐? Bạn đã làm xong chưa? Bài tập về nhà Bạn đã làm xong chưa? Bài tập về nhà Bạn đã làm xong chưa? Bài tập về nhà Bạn đã làm xong chưa? 그 다음에 일을 다 했어요? 일 일은 công, việc công, việc công, việc công, việc công, việc 아니면 việ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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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다 했어요? Bạn đã làm xong việc ch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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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Bạn làm xong việc chưa? Bạn làm xong việc chưa? 운동은? 운동은 Bạn tập thể dục xong ch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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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의 전통장 Bạn đã giới thiệu bản thân xong chưa? Bạn đã giới thiệu bản thân xong chưa? Bạn đã giới thiệu bản thân xong chưa? 아니면 Bạn giới thiệu bản thân xong chưa? Bạn giới thiệu bản thân xong chưa? 보고서 보고서 báo cáo báo cáo báo cáo báo cáo báo cáo sư tả viế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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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bạn đã viết báo cáo xong ch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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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ạn đã làm báo cáo xong chưa? Bạn đã làm báo cáo xong chưa? Bạn đã làm báo cáo xong chưa? báo cáo xong chưa? Báo cáo xong chưa?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베트남어는 한국어처럼 자주 쓰는 표현이면 베트남 사람도 이런 표현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오시면 아니면 베트남에서 지금 계시고 일하고 있는 계시면 이 표현들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반복해 주시고 그리고 자주 쓰면 베트남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베트남어 히엠샘 tiếng Việt고 히엠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를 사오 mọi người 하이 học và theo làm theo cái video này nhé Tạm biệt